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저 오늘 주말이라 캠핑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기서 저분들은 항상 일찍부터 나와서 다육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되게 부지런하시고 아 근데 저는요 지금 너무 추워서 뭘 하나도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캠핑장 현황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찍부터 오셔서 캠핑장에 자기 다육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직 공사가 이렇게 더 진행 중이고요 여기 바닥이요 여기는 바닥을 다 나무로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 모든 길이 이렇게 다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밑에 바닥을 나무로 깔아가지고요 나무 향기도 나고 되게 좋아요 근데 나무를 깔을 때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제로 나무 받침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깔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물기 차고 그럴 때 습기도 차고 그럴 때 나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철망으로 먼저 나무를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나무 향기도 많이 나고 되게 심신에 안정을 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여기에 복지시설 휴게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게실을 하나하나 꾸미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인터넷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큰 냉장고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킹사이즈 냉장고를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못할 게 없나 봐요 자, 저는 여기 회원들의 복지시설 바로 이 휴게실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이 휴게실이 하나하나 지금 정착 꾸며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처음부터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이 밑에는 철망이 있죠? 여기는 나무를 깔을 거예요 자, 제자리에 있는 아이들 지금 애들은 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얘 꽝의 비름 우와, 꽃핀 거 보세요 꽃봉울이 이렇게 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꽃핀 거 보세요 우와, 얘가 꽝의 비름이고요 불로초라고도 하는 우리나라의 야생화예요 야생화인데 농가에서 재배해가지고 대중화를 시킨 그런 야생화죠 이 한겨울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니 얼마나 예뻐요 제가 너무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있어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텅텅 비었었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저면할 수 있는 그런 저면동인 거예요 여기서 물이 틀면 물이 나오고 얘네들 여기가 바닥이 항상 젖어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저면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면 관수해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앞이 제자리인데요 제자리에 여기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제자리 이거 이 다이 밑에도 이렇게 나무를 깔아주셨어요 이 나무를 이렇게 깔아주셨는데 거의 다이 하나 정도 넓이가 되거든요 다이 하나 정도의 넓이를 제 공간으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햇빛이 잘 들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 얘네들도 볼 보고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여유 공간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쭉 빈 화분이요 빈 화분들을 이렇게 쭉 모았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 알맞은 크기의 사이즈의 화분을 이렇게 갖다가 심는 거예요 자 이런 화분 멋있죠 이런 화분은 이제 목대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심고요 이런 깔끔하고 귀엽고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작은 창 같은 아이 그런 아이들 심어주고 자 이렇게 또 이런 데는 이제 입구가 넓은 창 아이들 그리고 여기는 왕대품 멀로 철화 같은 아이들 심어주는 그런 예비 화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 공간이 뭐 다 좋지만 제 공간에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더 제공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앉아가지고 여기에 돗자리 같은 것도 깔고 앉아가지고 한가로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햇살이 좋은 날은 거기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멍때리기도 하고 밖에 풍경도 보고 뭐든 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너무 추워서요 지금 다육이들을 손으로 직접 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만 나불나불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 자리 너무 좋죠 이 보너스 공간이 웬 말입니까 거의 다이 테이블 하나 공간만큼 더 생긴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머리 약속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